네, 크렌징 오일로 화장품을 지우고 있어요. 울트라 오리진 바록 크렌저예요. 리오 엘리. 네, 세 가지 오일이 혁신 3중 구조 조합으로 강력한 세정력, 물론 촉촉한 트리트먼트를 효과가 같이 주는 천연향으로 불린 블렌딩한 원스톱 크렌징 오일이에요. 이렇게 쭉 짜면 오렌지 느낌이 나죠?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면, 여기는 한 번 닦았는데 정말 부드러워요. 크렌징 오일을 되게 많이 쓰진 않았었는데 아, 이거는 진짜 너무 부드럽네요, 정말. 보이죠? 부드럽게 지워지는 게 촉촉해요, 정말. 짠! 음. 그래서 자극이 없어요. 깜짝 재밌게 쑤고 favorite. 난 체력은rados 끌려 밖에 없을 거예요. 계속 와서,은 8명 정도도 이동하러, 원래 클렌징 오일 쓰면 저는 붉은기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보이죠? 부들부들한 거 더 윤기가 나는 것 같죠? 오일이라 그렇죠? 그런가?